1, 2, 3, 4, 4, 3, 4, 5, 4, 5, 4, 5, 6, 6, 6, 7, 8, 10, 11, 11, 12, 13, 13, 14, 14, 14, 14, 14, 14, 15, 15, 15, 16, 16, 17, 17, 18, 18, 19, 19, 20, 20, 21, 20, 21, 20, 21. 내가 나오지 않았는지 해. 너 정체가 뭐야? 이 아주머니. 어 진겸아. 아저씨 아직 같이 있지? 좀 바꿔봐. 그 양반 왜 전화를 안 받니? 무슨 목적으로 여기 온 거야? 박진겸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뭐야? 왜?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 해보려고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그 입 꼭 열어줄게. 우선 내 얘기 들어. 난 널 도와주려고 온 거야. 이 자식은 선생이 보낸 불법 시간 얘기하자고. 너도 이 자식을 의심하고 있었잖아. 내 말 믿어. 난 네 엄마를 죽이고 너까지 죽이려는 놈을 잡아주려는 거야. 내가 114에 들어가서 조사해 볼게. 네가 왜? 네가 뭔데? 무슨 자격으로? 두 번 다시 아저씨 건들지 마. 아저씨 나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야. 이게 마지막 경고야. 이게 마지막 경고야.